코트를 받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베린 로스탄. 아 좋죠 지금. 드라이빈. 돌아지 않았어요.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바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시장이 적거나 하면 코스트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전성현. 베이스라인 돌파. 아 좋은 패스요. 로스타드 마무리. 아 패스 좋았어요 지금. 전성현 이어받았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예. 팔로운 마무리. 네 이종현 선수가 이런 굳은 리바운드를 좀 참가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코어는 11대 8이 됐습니다. 게로시의 석점 앞서고 있고요. 오 굿 블락이에요 지금. 이종현의 블락이 나왔습니다. 잘해줬죠. 전성현. 아 굿패스요. 로스타드 레이언 마무리. 아 좋습니다 예. 잘 움직였습니다. 전수환경이 다시 석점차가 될게요. 아 숨이 좋았어요. 디렉 로스. 아 신앙현의 로스타드 소가. 와르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신우영. 코스터무. 메스타인 돌파. 하지만 로슨이 막아 세웠습니다. 아 블락 좋죠. 선경 리바운드 성공. 적극적이죠. 디디링 로슨. 마무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길게 던졌어요. 코너에서 이정현의 패스. 로슨. 탑에서 최현민. 스트릿포인트. 최현민. 최현민. 자 팍팍한 수비를. 앞에 두고 일단 로슨에게 패스 연결은 성공이 됐습니다. 샷클락 3초 남았어요. 김진유. 김진유의. 일단 최현민이 수비에 성공을 했고요. 자 이정현. 로슨. 오픈 찬스. 올려놓습니다. 아 좋습니다. 찬스들이 많이 나요. 그렇지요. 로슨. 자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좋습니다. 팔로오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디디링 로슨. 바운스팬스. 김진유. 과감하게 올려놨어요. 김진유. 36 대 35. 리드는 현재까지는 캐롯이 가져갑니다. 디디링 로슨. 아 좋습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득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8 대 35가 되었습니다. itel 8 실. 잠실 fuerza 안 terr Bend. 다른데 60. 순서의 주乾을 지었습니다. 레옹 도우스 찬스. 이동하는 Ges. род 2 실. 오픈 또 пр itt sessions Mig. 대me 각자의YU Take. 그ioni. 유 NegacionACK.. 상승전팀. absoltu Against lo & sıra건 다만한áiched 극 한 대. 싸 경유. 강상재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프리본. 강상재 못했습니다. 디드릭 로슨 플럭시션. 접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기회. 로슨 3포인트. 로슨의 3점. 깨끗합니다. 강상재 직접 돌파. 올려놓습니다. 들어지 않았습니다. 자 빠르게 앞쪽으로 디드릭 로슨. 신장 우위를 점하고 마을을 수 있습니다. 에라난데스 외과로 빼줬습니다. 최승웅. 정우영. 3점. 길었습니다. 다시 빠르게 돌파. 김강선. 대역 득점. 외곽으로 빼줬고 김강선. 비어있습니다. 오픈 찬스. 3점 7도. 안 들어갔습니다. 디드릭 로슨.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추천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찬스에요. 다시 한번 디드릭 로슨. 김강선. 60대55. 김강선. 참스에요. 좋아요. 유노영. 탑에서 안쪽으로 이동. 여의치 않았고요. 베트랑만 대결 김강선. 이정현. 로슨. 로슨. 로슨의 마무리. 또 하나의 쇼타임을 선상. 디드릭 로슨. 선성현. 아 좋습니다 지금. 좋은 패스에요. 7대63이 됐고요. 추가자유터도. 자 1구. 해결하고 있고요. 선성현 이어받았습니다. 외곽으로 빼줬고. 다시 로슨입니다.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코너 최현민. 45두부근 전성현. 돌파 바운드 패스. 로슨 마무리. 좋습니다. 2분 남은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로슨의 3점. 안들어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니드릭 로슨. 마무리를 지칩니다. 이정현. 로슨. 과감하게 쏘았습니다. 참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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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